안녕하세요 슈퍼맨 엔디 루정입니다. 저는 슈퍼맨과 매네라 액세서리스와 함께 놀고 있어요. 제가 직접 구매하실 수 있어요. 또한 수퍼맨을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어떤 슈퍼맨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놀아볼게요. 여기 자주 오세요? 인사동에? 전시 때문에 어쩌다 오죠? 아 그러시면은 저희가 세척하는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두르시면 그 옆에 싹 한번 닦아드리고 안에도 항균 처리하는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해드리고 네 네 네 자 공방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딱 얹으시면 되세요 조금만 그리고 끈이 안지져분해지니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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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색 신발에 핑크 보러 오셨다가, 핑크 보시고 오셨다가 검은색에 핑크 많이 달고 갔어요. 여기서 신발 몇 푼 샀었어요. 아, 이자 됐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지나가다 다리, 신발 편해가지고. 여기 하시던 분은 여성화 전문이었고, 저희는 이제 바뀌었어요. 아, 주인이 바뀌신 거예요?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장식다라를 드리는, 장식다라를 드리는 대로 바뀐 거죠.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포인트 줘가지고 신고 다니시라고 수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외국으로만 먼저 소개하다가. 아, 네. 이제 군매, 여기 인사 등에 먼저 소개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네. 가지고 계신 신발에다가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이걸 사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쉽습니다. 그냥 끈 묶이는 데다가요. 고리만 한번 만들어가지고 끈만 걸어주시면 돼요. 이 신발은 진짜 노키에 비해서 편하다고 입이 많이 들었던 신발이라. 나이가 저기, 저기한테 불편하신 걸 못 신겠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노키가 잘 신어야 돼요. 괜찮아요. 응. 요즘은 이걸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신는데, 이렇게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아, 네네. 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숨겨가지고. 이렇게 신으니까 이거는. 조금 숨겨도. 유리는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신으시고. 이렇게 신으시고. 다음 주에 관 tap former 학생 goodcuz 그냥 tippingugu. 이제는 없으실 거예요. yeah contact dolext에 보고 있는адu. 네. 네. 편퓨 Hola. 이에AR initial 끈줄게요. we go to the same way. 예 t wait. 아, DNA from här 병원을 дух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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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